자 그러면 그 예제들을 몇 개 좀 풀어 볼게요. 다음은 1차원 운동하는 어떤 자동차의 ST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운동을 분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T 그래프가 되게 좀 지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를 제가 다 만들어 본 거예요. 어이? 확대가 별로 안 되는군요. 확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확대가 많이 됐죠? 이거를 옆에다가 밀면 똑같군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보죠. 첫 번째 거는 S가 이렇게 커지는 거고, 그죠? B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경우에 그 표에 한번 메꿔놓아봅시다. 너무 크네. 그냥 통맞춤해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위치, 위치는 이제 플러스죠? 위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일단은 이제 이게 양의 기울기니까요.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실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오른쪽으로 점점점 가는 거니까 운동 방향 플러스 크기 변화. 크기 변화는 이제 불변이죠. 네 일정하다. 일정. 그 다음에 B 어떻게 되나요? B는 이제 S가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뒤로 오는 그러니까 원래 변이가 원점에서부터 저기 그러니까 오른쪽 저쪽에 있다가 이게 점점점점점점 원점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어쨌든 양의 위치에 있었지만 운동 방향은 왼쪽인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기울기 일정하니까 일정.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C C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죠? 그럼 이건 뭐죠?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네 점점점점점 멀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죠. 아니면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도 되고 크기 변화는 역시나 일정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D D는 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마이너스지만 운동 방향은 플러스 그 다음에 역시나 일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 자 E는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 이제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죠? 위치가 플러스 운동 방향이 플러스인데 속도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 F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G G는 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니까 오른쪽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갑자기 뭐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플러스 그죠? 운동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또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는 점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지니까 빨리 오고 있죠. 이게 증가하고 있다. 속도의 크기는 증가. 쌤, 속도의 변화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큰 의미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속도의 크기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H H는 네. 위치는 플러스인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음이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 봤다고 반갑다고 달려오는데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죠. 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네. 다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퀴즈2 자 퀴즈2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네. 1차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VT 그래프다. 빈칸을 한번 쭉 메꿔봐라. 여기서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ABCD는 쉬우니까 아이고 어. EF 한번 해볼까요. EF 자 E E는 이제 이게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 빨라지고 있죠. E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가속도 양의 기울기죠. 플러스 또는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빨라지면 속도의 방향 속도의 부호와 가속도의 부호가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뿔 뿔 자 힘의 방향 어. F는 MA니깐요. 왜 빨라지겠어요. 오른쪽으로 힘 받으니까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 증가라고 합시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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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도 빈칸을 싹 다 이제 맥껏 넣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네. 힘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 힘의 방향이 어딜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A 같은 경우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왜 빨라지겠어요.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감소하더라도 속력은 증가할 수 있다. 가속도가 감소하더라도 속력은 증가할 수 있다. 누구냐. F죠. F F 한번 볼까요? F F 엄마야 F 자. F 보시면 속력은 어때요? 지금 네. 점점점점점 어쨌든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F 네. 운동 방향 플러스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 변화 증가 그죠? 증가 가속도는 양의 기울기 플러스 그죠? 당연히 힘도 플러스요. 자.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작아지고 있죠. 감소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 F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어? 가속도 감소하네? 아.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겠군. 뭐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AT 그래프가 출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초속도는 10mps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속력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89 어? 감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낚이는 게 이런 것들이죠. 어? 가속도 감소하는구나. 그럼 속력 감소. 감소해야 됐나?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속도가 정의가 뭐예요? 델타 보이죠? 그러니까 변화량으로 정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자꾸 헷갈리냐면은 공부하실 때 가속도를 시간분해 속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증가하면 가속도 증가해야 되네. 아. 둘이 정비력 관계구나.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좀 적어두세요. 표표. 표표. 세 개. 좀 적어두세요. 변화량으로 정의된 물리량. 변화량으로 정의된 물리량. 정의된 물리량. 비례반비례가 아니다. 적어두세요. 변화량으로 정의된 물리량. 변화량으로 정의된 물리량. 비례반비례가 아니다. 지금 이제 빈 강의실에서 혼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퀴즈 3반 는 이제 가속도 그래프예요. 네. 이것도 밑에 제가 답은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네. 요거 캡처 떠가지고 차각차각 캡처 떠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제 다음 카페 직관 물리나 아니면 네. 학원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 퀴즈 4반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힘의 크기가 감소하면 물체는 항상 느려지는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감소하면 속력이 감소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상황을 해석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합시오. 단 둘 다 점잖하다. 자. 이게 플러스 큐가 있고 플러스 큐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딱 대면 이게 오른쪽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얘는 속력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속력이 속력이 어떻게 될까? 네. 속력은 증가해야죠. 왜? 네. 힘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힘을 어디로 받아요? 네. 운동하는 방향으로 받죠. 그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진다. 좀 적어보세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진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진다. 좋아요. 대신에 힘 자체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왜냐하면 전기력이 R제곱분의 KQQ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도 작아지죠. 그래서 V는 증가하는데 F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A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하! 이게 크기가 감소한다고 느려지면 안 되는구나. 알겠죠. 둘이 비례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있을 때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군대 처음에 신병교육 때 들어가면 앞으로 갓! 좌양좌! 이런 제식 훈련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잘 걸어요. 멀쩡하게 잘 거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교들이 너무 정신없이 사람을 굴리니까 나도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갓!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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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른팔 들 때 오른다리 같이 드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언제! 따라하세요. 변화량으로 정의된 물리량. 시작! 자. 그 다음에 퀴즈 5번. 자. 이제는 이제 2차 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속도를 구해봐라. 그럼 당연히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네. 이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퀴즈 6번. 제가 대충 넘어갔지만 이건 진도 때문에 빨리 빨리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자. V0가 2고 A가 3이다. 그러니까 초속도가 2고 가속도가 3이다. 2초일 때 속도가 변해가 어떻게 되는지 VT 그래프를 그려봐라. 아. 그러니까 VT 그래프에서 그죠? 처음에 2. 그죠? 절편이 2. 그 다음에 기울기는 3.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Y콜 CX 플러스 B. 그죠? 또는 뭐 AX 플러스 B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V는 3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그러면은 이제 어. 2초일 때 그럼 2초. 2집은 하면 되죠. 그러면은 8. 아. S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프 딱 그린 다음에 이제 면접 보면 되죠. 근데 면접과 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 이게 이게 저거 뭐야. 사다리 꼴인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러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알겠죠? 여기가 윗변이고 여기가 아랫변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됐죠? 그럼 10m.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구하냐면은 2와 8의 중간값이 있죠? 2와 8의 중간값이 5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 이거 뭐예요? 어. 평균속력. 우리 앞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평균속력의 면접. 뭐예요? 괄호 곱하기 세로 아니에요. 10. S는 10. 바로 나오죠? 이게 더 쉽다. 그래서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퀴즈 7번 자. 초속도가 10이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어. 항상 이제 Y콜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이게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V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되겠지 뭐. 자. 이때 4초 1대 속도가 얼마예요? 그럼 4집을 하면은 2 나오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면적입니다. 그때 면적은 이제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요 면적. 그죠? 요 면적. 근데 얘를 어. 뭐야. 사다리 꼴이라고 보고 윗변. 아랫변. 높이 나누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중간값.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죠? 이게 10이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딱 평균 속도는 네. 6이죠. 6. 그래서 6이고 4니까 6, 4, 24. 24. 그러니까 그냥 사각형 계산으로 되죠. 그죠?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저거 보세요. 중간값이 만드는 적을 때 없으면 어디 그 연습장에 메모라도 해두세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자 퀴즈 8번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제 Y콜 AX 플러스 B 이게 어쨌든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인데 그럼 얘는 V는 10 그죠? 가속도 10 그 다음에 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T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가 T고 여기가 몇 T예요? 10T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면적이 뭐예요? S S 20미터죠? 그러니까 T 곱하기 10T 나누기 2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하세요.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그럼 중간값이 얼마예요? OT OT 그죠? OT 얘는 T 그러니까 T 곱하기 OT는 20 그러니까 T는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T가 2니까 이 속도는 20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전부 다 등강속도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퀴즈 9번 이거 타점 기록계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잠깐 봅시다. 자 1초에 60번 찍힌다. 이거를 이제 프리퀸스라고 하죠. 프리퀸스 프리퀸시 그래서 60Hz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 자 이거는 이제 주기는 얼마냐 주기는 이제 진동수의 역수죠. 뭐 이거는 사실 상식선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기가 2초라고 합시다. 아니 주기가 0.5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바퀴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주기가 0.5초니까 여기서 요렇게 도는데 0.5초인 거예요. 그죠? 한바퀴 돌았죠? 그럼 다시 0.5초가 지나면 또 한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돌아요? 1초에 두 번 돌잖아. 이게 뭐예요? 2퍼세크 또는 2헤르츠 진동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6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60분의 1 근데 보시면 자 자 이거 이거 보세요. 확대를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확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타점이 이게 빵빵빵 찍히는 거예요. 이거 뭐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실험 많이 해봤죠? 이렇게 타점 기록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먹지를 집어넣는 거죠. 먹지를 먹지를 집어넣으면 이제 먹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마트 가서 이제 이마트 가서 이제 뭐 한 20개 정도 장 보면은 막 한참 막 짖짖짖짖 그러면서 이렇게 영수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영수증 나올 때 그 이제 글씨 뭐 대파 뭐 천원 이런 식으로 찍혀 나오듯이 얘도 쭉 나오면 여기에 침이 있거든요. 침이 빠빠빠빠빡 찍는 거예요. 1초에 60번씩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가 얼마냐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분의 1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정보를 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여섯 개마다 끊어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의 구간은 시간이 얼마인 거예요? 어 10분의 1 0.1초인 거예요. 0.1초 이게 가장 이제 타점기록계의 기본 해석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해봤죠. 해봤는데 실험지역 시험 치려면 또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로 보는 거랑 실제로 실험 기구를 다루는 거랑 또 천지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타점기록계의 기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식이 있고 또 달라요. 그건 뭐 나중에 실험할 때 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뭐냐 0.1초 동안에 3c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구간은 0.1초분에 3cm니까 결국 얘는 30cm 퍼세크라는 구간속도 또는 평균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5cm를 간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에요? 0.1초 동안에 5cm를 갔으니까 얘는요. 네. 50cm 퍼세크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 30cm 두 번째 구간에 50cm인 거지.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가위로 찰칵찰칵찰칵 잘라요.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때로 붙여버려요. 30 이런 식으로 붙여버려.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셀 때는 첫 번째부터 세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렇게 잉 잘 안 지워지네. 대충 합시다. 네. 선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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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지우개 있군요. 네. 전자체판이 너무 불편한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0.1초인데 그게 30 센티미터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취소 0.1초 동안에 30 센티미터 퍼세크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C 구간 있잖아요. BC 구간 여기다 더 크덕 붙이는 거지. 아 그림을 좀 크게 그릴 거겠다. 선지우개 좀 크게 그립시다. 됐다. 크게 으악 이만큼 얘가 0.1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이죠. 50이니까 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1 2 3 4 5 6 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를 지나가는 순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를 지나가는 순간이고 여기가 C를 지나가는 순간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 종이 잘라가지고 붙이면 이게 쭉쭉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평균 속도로 보는 거예요. 평균 속도로 평균 속도로 이거를 알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퀴즈 아까 내드렸는데 평균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가운데 가운데를 연결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실제 등가속도 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타점기록에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해석은 바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냐면은 이게 0.05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은 0.15초인 거고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속도가 30이죠. 그럼 여기 속도는 네 50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가수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는 시간은 0.05 0.15니까 그냥 0.1이에요. 그죠? 그래서 0.15 마이너스 0.05 어쨌든 0.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는 50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니까 2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m 퍼 세크고 이게 세크니까 200 cm 퍼 세크죠. 또는 2 m 퍼 세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수도 보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B점이 찍히는 순간 속도가 얼마냐? B점이 찍히는 순간은 이제 여기잖아요. 그럼 이 속도가 얼마냐는 거지. 이거 쉽죠? 가운데 값이죠. 그죠? 얼마냐면 40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A점이 찍히는 속도가 얼마냐? 2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30, 40, 5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거꾸로 50, 40, 30, 20 되겠죠? 20. 답은 20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게 타점 기록계 해석이더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퀴즈 10번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은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고 는 공을 0.5초 간격으로 찍은 겁니다. 0.5초 간격으로 다중성강사진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 3cm는 3cm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3cm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0.5초 0.5초 동안의 3cm니까 이거는 30cm 퍼세크라는 구간 속도인 거예요. 구간평균 속도. 이 5cm도 마찬가지 0.5초 동안의 5...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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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찍었다. 지우개 아이고 버튼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네 지우개 이거 잘못했죠? 네 6이죠. 6 6 6 6 그 다음에 어 얘는 5cm 5 네 그러니까 10cm 퍼세크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아까 타점기록개랑 사실은 똑같은 게 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처음에 0.5 좀 크게 크게 잘 보이게 쓸게요. 그 다음에 1 1 얘는 백 기능이 왜 없어가지고 참 자 1초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6 처음에는 6 6 센티미터 퍼세크 그 다음에는 10 10 센티미터 퍼세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뭘로 보느냐? 이제 평균 속도 그래프로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이건 중간선을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여기는 몇 초냐? 여기는 여기는 0.25초 그 다음에 여기는 0.75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0.5초 그죠? 0.75 마이너스 0.25 그 다음에 10 빼기 6 그죠? 그러면 4 0.5 해서 8 센티미터 퍼세크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속도 표현은 굳이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B점이 찍히는 순간은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점이 A가 찍히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B점이 찍히는 거고 이 점이 C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B점이 찍히는 시간은 여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하고 6의 사이니까 얼마예요? 8 8 8 알겠죠? 8 8 그 다음에 3번 A점이 찍히는 시간은 그러면 이게 10 8 6 그러니까 4 4 답은 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퀴즈 11번 요기부터는 주제는 이제 상대속도예요. 자 2미터 퍼세크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수평 엘리베이터 위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출수는 3미터 퍼세크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걷고 있고 여기는 7미터 퍼세크 일정한 속력으로 수쪽으로 걷고 있다. 뛰고 있다. 네 7이니까 엄청 빠른 거죠. 1초에 7미터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출수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상대속도예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수의 상대속도는 그러면은 에스컬레이터에 대한이니까 얘가 뭐예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주어 주어 그 다음 철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목적어 빼기 주어 이렇게 됐죠 됐죠 그러면은 이제 철수는 플러스 3 에스컬레이터는 플러스 2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1 미터 퍼세크 무슨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철수를 업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철수를 딱 보니까 철수가 1미터 퍼세크로 두벅 두벅 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이번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0의 속도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0의 속도는 얘는 0의 목적어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주어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이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9 미터 퍼세크 그니까 뭔 얘기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0의를 태우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동쪽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0의는 서쪽으로 7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빨리 훅 지나가는 걸로 보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경험해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지나갈 때 그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옆에 자동차가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심지어 눈이 마주치기도 하죠 그죠 되게 좀 어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애는 뭐 무슨 뭐 카레이싱 하는 것처럼 웅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0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철수에 대한 0의 속도는 얼마예요 철수에 대한 0의 속도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쓰신 다음에 철수에 대한 0이니까 목적어 빼기 주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0이는 마이너스 7 아이고야 또 틀렸다 그 다음에 철수는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10 미터 퍼스 해크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네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속도 문제 퀴즈 12번 A가 동쪽으로 3미터 퍼스 그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A가 그 다음에 B가 북쪽으로 4미터 퍼스 그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는 얼마냐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그러면은 네 목적어 빼기 주어 해보세요 시작 목적어 빼기 주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지금 꼴이 맞췄나요 맞췄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시작 뒷 벡터에서 앞 벡터 쪽으로 화수표를 본다 그죠 그러니까 A에서 B쪽으로 화수표를 본다 그럼 얼마에요 5죠 5 그래서 답은 5미터 퍼스 그 방향은 네 북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죠 됐죠 네 그 다음에 퀴즈 14번 8미터 퍼스 그의 일정한 속력으로 B가 내리고 있는데 그때 철수가 6미터 퍼스 그의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또 뛰어가고 있군요 B 오고 있는데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철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6 근데 B는 이렇게 주록주록 오고 있는거에요 B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거는 철수가 본 B의 상대속도에요 그죠 그러면은 철수가 봤으니까 이게 주어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어 빼기 주어 이렇게 하시면 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뺄건데 뺄때는 어떻게 하라고 꼬리가 맞춰야 됩니다 꼬리를 맞춰가지고 자 이게 B면 B 8이죠 8 8 그 다음에 철수는 6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뒷벡터에서 아펙터 쪽으로 화습을 읽는다 시작 뒷벡터에서 아펙터 쪽으로 화습을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는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셰타가 얼마냐 라는거에요 그러면 탄젠트 셰타는 네 이게 8이죠 8분의 6 뭐 이런식으로 그럼 셰타도 알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우산 쓸 때 우산 어떻게 써야 되요 그냥 이렇게 쓰고 가면 되요 그쵸 우리 뭐 워낙 천천히 교양인께 걸어가니까 우산 이렇게 쓰면 되요 그죠 근데 늦어가지고 막 뛰어가면 어떻게 되요 우산을 이렇게 써야되요 아니면 이렇게 써야되요 당연히 뛰어갈 때는 우산 이렇게 써야지 이제 B를 닮았죠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에요 그죠 상대 속도라는 거 자체가 내가 봤을 때니까 내가 당연히 동쪽으로 가면 B는 수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산을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햇빛 그 뭐야 별빛 중에 광행차라고 있죠 네 지구학시안에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광행차라고 하는게 상대 속도인거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으면 별이 있다고 하면 지구가 이렇게 갈 때는 별이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마치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갈 때는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별의 위치는 뭐냐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 여기가 이제 실제 별의 위치인거지 이런걸 이제 광행차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문학시간에 그죠 현직원의 우수 좋은 날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철수가 이제 배를 타고 네 가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강물은 동쪽으로 3mps의 속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북쪽을 향해 강을 직각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머리를 그린 것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여 5mps의 속력으로 배를 운항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가 4mps가 일정한 속력으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철수에 대한 새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자 지금 철수가 배머리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4mps 5mps 이렇게 올렸죠 근데 실제로 강은 동쪽으로 3mps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배의 알짜 속도는 뭐다기 뭐예요 배 자체의 속도와 그 다음에 강의 속도를 더해야겠지 평행사변형으로 더하든 삼각형법으로 더하든 근데 지금은 꼬리에 꼬리를 물은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각형법으로 더하면 되지 어떻게 태일2 헤드 이런 식으로 다하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4mps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그때의 배에서 봤을 때 이게 새의 속도는 얼마냐 라는 거예요 배에서 봤을 때 새의 속도는 그럼 새에서 배를 빼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새는 4 어디로 북쪽 그죠 배는 4 북쪽 그래서 얼마 0 그래서 멈춰있는 걸로 보이죠 답은 1번인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차 아버지 차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옆 차가 똑같은 속도로 같이 달려 그거 어떻게 돼요 신경 쓰이니까 한번 슬쩍 보죠 한번 웃어주고 그죠 그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갈매기 날 때 그죠 우리 배 타고 쭉 가면은 갈매기 같은 속도로 가면은 정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 그 뭐야 배 앞에 가판에 나가가지고 이게 새우깡은 갈매기한테 던져주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갈매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는 미친듯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상대 속도다 그 다음에 16번 동생이 5mps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뛰어가고 있고 누나가 10mps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뛰어가고 있다 관찰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20mps였다 동생에 대한 누나의 상대 속도는 얼마인가 얘도 뭐 상대 속도 그냥 그대로 그죠 동생에 대한 누나의 상대 속도는 그럼 이제 동생이 주어져 그죠 그럼 목적은 먼저 쓰고 주어는 나중에 쓰고 그죠 그럼 이제 누나는 플러스 10 그 다음에 동생은 플러스 5 해서 정답은 플러스 5mps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간격 자 간격 원래 이제 간격은 이렇게 써야 돼요 누나의 S는 누나의 속도 곱하기 T 그 다음에 동생의 S는 동생의 속도 곱하기 T 근데 물어본 게 뭐예요 간격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빼야 된다고 그죠 빼면 이제 간격 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빼면 뭐가 돼요 그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지 렐러티브 벨라스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간격은 뭘로 상대 속도와 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상대 속도가 이게 일정하지 지금 그죠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일정하니까 그럼 간격도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상대 속력이 일정하니까 간격도 일정해요 아니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까지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간격은 점점점 벌어지겠지 얼마 1초에 5m씩 증간다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예요 간격은 간격은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대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 면적은 그렇죠 간격이 이만큼 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엔 이만큼 벌어지고 그 다음은 이만큼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냐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 벌써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걔랑 내랑 상대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빠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간격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17번 자 다음은 17미터 퍼스크의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운동하는 A와 역시나 일정한 속력으로 동쪽으로 운동하는 B를 나타낸 것이다 지면에 대한 B의 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간격 그래프죠 그렇죠 그럼 간격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상대 속도죠 그러면 이게 5고 그 다음에 이게 20이죠 4죠 4 4 4만큼 더 빠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를 대중한다 그래서 네 요 간격은 누가 본 간격이냐 그 말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이제 A가 본 간격입니다 A에 대한 B의 위치 아니면 뭐 그 말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죠 왜냐하면 B가 앞서있다는 거는 주어진 거니까 그럼 이제 간격이 점점 벌어진다는 거니까 아 B가 더 빠르겠구나 이렇게 예상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특별히 오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18번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거죠 황소하고 유재석이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5초인 순간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게 뭐죠 네 속력 그래프예요 속력 그래프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간격은 뭐가 되겠어요 요 값이랑 요 값 사이의 간격은 아 그게 상대 속도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상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아 상대 속도가 줄어들고 있구나 그럼 간격도 감소하나 아 그건 아니지 그죠 네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유재석이 앞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초가 지나면 1초가 지나면 이만큼 유재석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초가 더 지나면 이 간격만큼 또 앞서간다는 거지 또 1초가 지나면 이 간격만큼 또 앞서간다는 거지 다만 상대 속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간격의 증가폭이 좀 덜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다 작년에 2.3% 올해는 1.5%로 급락했다 그럼 우리 큰일 난 거냐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네 증가했는데 증가폭이 약간 둔화됐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5초인 순간 간격은 얼마냐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전체 면적이랑 그 다음에 이 전체 면적을 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이 면적이 그리고 이제 간격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간격은 요거 요거 5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 하지 말고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시작 중간값이 만드는 사각형의 면적과 같다 5 25죠 25 그러니까 유재석이 25m 황소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황소는 이제 지구력이 좋죠 일정합니다 근데 유재석은 벌써 확 되는 거지 어제 러닝윈도 했는데 힘들네 뭐 이러면서 2번 10초인 순간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요 간격은 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25였으니까 얘도 25라고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황소가 앞서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간격을 더 좁혔다는 얘기인 거죠 25m 벌어져 있는데 25m를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은 0 따라잡은 거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소부하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하로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거북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토끼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언제 따라잡아요 그럼 전부 다 5초래 아니죠 그거는 속도가 같아지는 거지 위치가 같아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따라잡는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뭐냐 따라잡는다는 거는 속률이 같아진 게 아니라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위치가 즉 VT 그래프의 면적이 네 그리고 이제 같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만큼 멀어졌고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만큼 또 가까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10초가 따라잡는 순간인 거죠 그 다음에 0초에서 5초 구간에서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속도는 이 간격이죠 그죠 간격 점점점점 줄어들죠 간격 감소 그 다음에 0초에서 5초 동안에 간격의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유재석하고 황수 사이의 간격은 당연히 더 벌어지죠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아 얘는 간격이라고 있으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래서 이제 상대 속도 상대 속도의 크기는 네 감소한다 알겠죠 아까 간격이라고 한 거는 이제 그래프 사이의 간격이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x성분과 y성분은 각각 얼만가 이 속도의 이 속도의 x성분은 x성분은 v코사인 y성분은 v사인 뭐 이렇게 벡터 분해하면 되겠죠 자 퀴즈 10번 강 건너기 문제입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서 5mps로 움직이는 배가 있다 이 배가 광폭이 100m이고 동쪽으로 3mps로 흐르는 강을 건너려고 한다 최단거리로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단거리 만약에 뱃머리를 그냥 정북으로 향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뱃머리를 정북으로 향하면 네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해버리면 정북으로 향하면 5mps랑 강물의 3mps랑 합쳐져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알짜 속도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앞타임에서 말씀드렸어요 알짜 속도는 뭘 나타내냐면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죠 실제로 얘는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이건 최단거리가 아니죠 그죠 그럼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이 알짜 속도 자체가 이렇게 향해야 된다고 지금 알짜 속도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틀 수 있냐 라는 거지 그건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이 뱃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틀면 되지 그죠 그래서 뱃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틀면 강의 속도랑 합쳐져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아까 퀴즈 15번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단거리는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최단거리는 최단거리는 뱃머리를 정북으로 향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북을 정북이 아니라 북서쪽 알겠죠 북서쪽 그러면 이제 이게 5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실제로 4로 가는 거죠 그래서 4로 간다 그러면 이제 세타는 얼마냐 세타는 탄자의 세타는 탄자의 세타는 4분의 3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3으로 쭉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시간은 이제 이 전체가 100미터란 말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얘가 이제 4미터 퍼셋으로 움직인 거니까 시간은 100 나누기 4에서 25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이제 퀴즈 21번이 있는데 자 잔잔한 호수에서 6미터 퍼셋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최단시간으로 움직일 거예요 최단시간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쪽으로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 이게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Y축 방향 속도 성분이 얼마냐 4밖에 안 돼요 맞죠 강을 걸어내려면 무조건 뭐가 커야 돼요 Y축 방향 속도 성분이 커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뱃머리를 정북으로 향하면 돼요 그래서 뱃머리를 정북으로 향해버리면 이게 5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제일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얘는 강물이 4미터 퍼세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긴 해요 네 떠내려가든 말든 어쨌든 나는 최단 시간만에 건너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정북을 향해서 헤엄쳐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나 나중에 뭐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강물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쪽만 보고 정북으로 막 헤엄치면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가 100미터죠 그죠 100미터 100미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건너가는 거는 8로 건너가는 거예요 8로 8로 알겠죠 8 나눠주면은 12.5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배의 알짜 속도는 얼마냐 10이 되겠지 왜냐하면 이게 이게 8이고 이게 6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하류로 떠내려간 거리는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X주 방향 속도 6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 12.5 하면은 75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75미터나 떠내려가더라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75미터잖아요 이게 100미터잖아요 그럼 이제 100하고 75니까 여기에 피타고로스 정리를 써 근데 100하고 75를 피타고로스 정리를 바로 쓰면 이제 바보 같은 거고 100하고 75에 대해서 최저공약수 25로 끄잡아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약수가 25 곱하기 3이고 얘는 25 곱하기 4란 말이야 그러니까 3하고 4니까 5가 되는 거지 5 그러니까 125미터가 실제로 얘가 이동하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짜 속도가 얼마냐 8미터 퍼세크 6미터 퍼세크 해서 10미터 퍼세크였거든 이걸 나눠 얼마되냐 12.5초 이렇게 나온다고 12.5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그 Y방향 성분 8미터 퍼세크 100미터 이 결과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강건너기 주제입니다 강건너기는 이제 속도의 합 요런 개념 으로 많이 나옵니다 최단거리 그 다음에 최단시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숙제로 내는 걸로 할게요 숙제로 그래서 여기 1번 2번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책 구입하셔가지고 풀어보시고 여기까지는 제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1번 2번